오늘은 한국의 16일 날 한국의 시하안을 즐기시길 바랄 안녕하십시오 날씨가 하나도 안 좋네 내려가보자 여기 대박이다 여기는 대천 한국의 시하안의 가장 큰 해수유산 아빠가 여기 오자고 해서 온 거예요 어머 너무 좋아 여기 다음에 커서 여름에 또 오자 여름에 오자 여름에서 수영하고 너무 좋아 날씨 진짜 좋네 그래 안 추워서 바람도 안 나요 우와 너무 좋아 겨우지 바다는 낭만이 더 있어 나름대로 맞아 맞아 계속 많이 오잖아 백사장도 대박 좋다 단수에 약간 까니 더 빨라 너무 좋아 여기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 봐 밥 먹고 들어가 봐 엄마 용감하네 안녕하세요 우와 엄청 깨끗해 우리 맛있는 해 하고 먹고 앞에 다 횟집이에요 식상물 먹고 다시 구경하자 날씨 좋은데 예양이 봐봐 너 쓸 수 있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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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지? 이거 이상하지? 우와 내려간다고? 보면 선물 받아보는 거야 이미 봐봐 이미 지금 아주 그냥 신났어 우와 조심해 아빠 조심 안 돼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봐봐 아빠도? 응? 한국은 제일 좋은 게 不管在哪裡 그냥 1시간 정도의 차 가고 바로 볼 수 있는 다가가가 우리 1시간 40분 만에 왔죠? 응 100km 100km? 아빠 조심해 우와 여기까지 지금 차이는 건데 오오 지금 날씨가 좀 툭이 잘구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파도가 단단하고 바다 색깔도 너무 이쁘다 이쁘잖아 색깔도 너무 이쁘다 그럼 우리 밥부터 먹고 올까? 엄마 먹고 기차도 타고 모노레일 맞아 아빠가 今天的 안팔은 아빠가 좋아서 얘昨天 做了很多 공허 그래서 우리 여기 先 탈海 그리고 같이 쭈고饭 그리고 우리附近 好像有什么 모노레일 大家一起 절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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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옷은 잔뜩 가졌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장갑하고 다 가져왔는데 기막이까지 아빠가 다 가져왔어 기막이까지 다 오늘 너무 이쁘다 사진 한번 찍자 사진 한번 찍자 사진 한번 써봐봐 어 이러나 여기 봐야지 할머니랑 날씨 찍어봐봐 아 무서웠어 진짜 너무久 못 와요 왜냐면 저쪽에서 이곳은 이곳은 굉장히近 그래서 제가 어렸을때 아주 자주 왔어요 사실 여기 못 왔어요 처음에 진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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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 크다 크긴 진짜 크다 사람이 없네 죄송해요 여기 뭐예요? 해는 광어나 우러들 선택하시면 추천 좀 해주세요 4명이고 애기를 못 먹으니까 조개 구이하고 그러면 조개하고 화려해하고 해가지고 사인 시키시면 되고요 해물 습기 다 선낙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세트 메뉴라서 매운탕이나 나면이나 칼국수를 선택할 수 있고 조개는 이제 우한입끼를 해드리고 처음에 넣으니까 환절해서 조개네 삼겹살은 이렇게 여기서 고지게 먹나? 네 이렇게 우와 싱싱한 거 맞죠? 예 이건 석화예요 석화 이게 무슨 족이에요? 가리비예요 부천가리비 이게 바닥에서 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이 동네에서 나는 거는 사실 키조개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밑에서 올라오는 가리비 이게 탕탕 낙지다 오 이렇게 돼 세성훈아 이거 먹어봐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우와 또 달라진다 얘랑 안 보이지 이거 얘랑 얘랑 맛있겠네 오 진짜 여기가 매우 타월 저거 향유도 이다 근데 원래는 이거 포장류수이 근데 현재는 이런 타월 맛있어요 음 오 달라붙었어 다 붙었어요 꼬리꼬리 우와 꼬리꼬리 꼬리꼬리 그럼 왔다주기 hazır 그냥 하고 맛있어? 맛있어요? 이거 무럭이에요? 네 맛있어 포장을 찍어서 인생처럼 뜨겁지 않아? 아 뜨거워 뜨겁잖아 응 어때? 표정? 응 좋아 본격적으로 먹고 빨리 바다 구경 가야돼요 그래 이거 먹으면 다 먹으려고 게 굳스러워 맞어? 여기 해삼 이거 해삼이야? 응 이게 해삼 난 이거 멍게 먹고 싶어 이거는 껍데기 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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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아나다 멍게 음 시원해 맛있어 꿋꿋꿋꿋 이거 뭐지? 이름이 뭐라고? 해삼 바다에 인삼 단어 되게 touches 좋게 석 맛있어 어우 네 마지막 한결 네 뭔가 진심하게 네 맛있네 니가? 나 잘 몰라요 아, 육성 육편 이것도 오독오독 근데 특별한 향은 없어요 그 맛은 좀 쁘이, 그냥 쁘이구처럼 쁘이 쁘이구 같지? 근데 아빠가 지금 한국 경기 안 좋다고 했는데 평소에는 느낄 리가 없잖아 맨날 집에 있고 하는데 여기 와보니까 확실히 느껴진다 봐봐 여기 매장이 이렇게 큰데 저희밖에 없어요 둘이 데이트 하고 왔지? 데이트하게 와 예랑이 귀여운 것만 주셨습니다 엄마 하나 주세요 엄마도 줬고 예랑이도 줬어요 아 싫대요 고마워요 쿵글 질질 흘리면서 나도 나와 둘 다 지금 쿵글 흘리면서 바다 가가지고 어우 오오 시시해 귀엽네 귀엽지 여기 많아 이런 거 귀엽지 가지 가지 얘 신났어요 지금 바다 맞아 저희도 그럼 내려갔다가 오겠습니다. 그래야지 엄마 아빠가 좀 천천히 여유있게 드시지? 우리가 계산하고 갈 거 그랬나? 계산해야겠다. 영수증 드릴까요? 네네. 영수증 드릴까요? 네네. 아 진짜요? 그럼 현금이 계산하는 거야? 진짜 한도 초과 됐어. 아니야 내가 될게. 아 민망해요. 왜요? 매번 올 때마다 한도 초과 한쪽 뽑아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다행이다. 그래도 현금. 오우 편하네 이거. 영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쑤셔. 여보세요? 오 있어. 쓰리지? 엄마도 들어볼래. 엄마도 들어볼래. 영아 나 해볼래. 여보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들리지 이렇게 영아. 자. 들려? 들리지? 가고 가자 이것도. 아 무서워. 아하. 아하. 아 무서워. 아ٹoka 조심히 아. 아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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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게. 아하. 그 하시엔. 아하. 그 하시는 바다 하시는 것 같아. 아하. 이렇게. 아하. 하신. ㅎㅎㅎㅎㅎㅎㅎㅎ 굿여 форм 아빠는 굿을 별로 안 줘요. 아버지는 굿을 싫어하는 걸로. 아빠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어? 뜨거, 뜨거! 맛있지? 뼈야 뼈 아까 그 상턴이잖아 우럭. 그걸로 국물을 만든거야 이게 애웅탕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회먹어도 이렇게 많이 먹어요 맛있어? 위로도 샤워를 있습니다 있지? 대박 이 맛으로 먹는거야 이걸 들고서 바다에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먹어보면 좋은데 이거 맛있네 나 이거 봐 이거 사고쳤어 야 이거 봐 왜? 사고쳤어 니 바지 갖고 올걸 잘못했어 애기바지 갖고 오지 말고 나 사갖고 올게 나 지금 카드도 한두초가 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내가 아까 아빠카드가 지금 아빠카드?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빠 나 사고쳤어 사고쳤어 왜? 물 좀 줄였어? 우리 바지 하나 써 세이지맨 한 번도 있어요? 그냥 가죽 가 가죽졌는데? 지금 마를 찢어 뭐 불찍지 시간 지나면 마를 찢지 가죽 분열이 일어났어요 저 때문에 가죽 안 바르지 여기는 지금대 직선인데 목을 말려고 아이고 목이 나는 예뻐지고 있으면 금방 받는 점수는 뭐죠? 5분 남거리요 5분 남거리요 5분 남거리요? 5분 남거리요 5분 남거리요 5분 남거리요 저번 바지는 아우 좋아 안 나 그냥 치아줘 그냥 자고 오고 치아준 게 아니라 저조심 감사해요 저 애기 아빠한테 웃음을 줘 이래? 남변만 행복을 주고 가족들한테 짜증 났어 짜증이 안 나 또 짜증 담어 짜증을 한번 찍었어 너무 쉽게 깨지는 가족 피호화이다 무슨 콧병 같이 깨진다 우리 근데 이거는 입을 줘야 할까? 여기 소장님 긴 바지는 여기 다에요? 네 이거 어때요? 이거 냈잖아 괜찮아 핑크 색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검정생 따면 되지? 그래 야 코키문어가지고 이게 더 귀여워? 아 혼났어요 지금 아버지한테 혼나고 지금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냥 입고 가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엄마는 아가? 어른들 해 그냥 입고 말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혼나면서 지금 온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빠 카드로서 띠링 날아갔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사가서 사줘 미안해 아빠 무서워 잘 입을게 이렇게에다 가서도 국경바로도 입을게 오 페션스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빨리 빨리 움직여야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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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분위기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분위기에 우리 집 적응 못하고 있어 지금 같이 다녀보면 다 이렇게 우리 집 일해볼래 잘 해놓고서 그냥 선택을 해놓고 어쨌든 이제 탕 씨가 찾은 명소입니다 여기 센티네리 방어 너무 이쁘다 여기 스카이 라인의 모노레일 타는 거 맞아요? 아니 그럼 어디로 가요? 오른쪽에요? 여기는 집라인 집라인? 아 저거 타는 거구나 안 돼 우리 안 돼 저거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 하여튼 먹어요 여기 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음만 급해 우리가 이랬으면 뚝겨놨어요 지금 낭비 그 전에 우린 왔는데 없었어 예전에 아니 아빠는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왔었는데 아니 아빠는 뭐 잘 돌아녀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여길 왔었대 어 술이 잔뜩 차가지고 어떻게 끊었나 몰라지기 때문에 친구만 안 왔었어요 아니 뭐 탔었다고 이거를? 어 어 지금 말은 못하네 난 가족끼리 처음 온 줄 알았는데 아빠는 이미 어쩐지 이런 데를 알더라 어쨌든 저 어쨌든 간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빠 때문에 아 새벽이네 남은 용어를 빼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하하하하 둘이 또 싸워요 하하하하하 어쨌든 여기 이렇게 보는 데인가 봐 이렇게 혜영아 정신 하나 없이 콧물 또 났어 표혜 어디서 사는 거야? 성인 4명이요 성인 4명에다가요 17개월 애기 하나 있거든요 애기 요기 그러면 차 두 개로 나가셔야 돼요 두 개요? 네 어떻게? 그 같이 가족이랑 같이 타고 싶은데 저희가 4인승 바이크여서 아기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본인이라서 보험 혜택이 안 되세요 따랑따랑 타카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족끼리 의미가 없는데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타려고 온 건데 둘이? 그럼 어떻게 둘이 타? 우리 둘이 타고 둘이 타고 그래요 선생님 아기 띠 하시는 거지 아기 띠 아기 띠 아니고 이거 뭐더라? 그거 피치지는 않으세요 아기 띠 없으세요 레일이 공중에 있잖아요 이게 패널이 두르다 보면 아기가 미끄러져서 내려가요 acuerdo 이거 안전은 그게 없나요? 안전될 띠가 있지만 예전에는 안전을 떨어진 타고가 있어 오 무서워 무서워 잠깐만 그 문이 없나? 아기 띠가 없으면 상상 못하세요 셋이 타고 와 아빠는 한번 탔다며 아빠가 애기 가 셋이 타고 올게 그래야 그럼 셋이 갔다와 아빠랑 그냥 애기봐 벌칙이야 여태껏 시간 지체한 거 내가 그런 사전에 탐전을 못한 게 잘못이지 뭐지? 아니 이렇게 하자 내가 예량이를 보고 셋이 타고 와 왜냐면 두 서방은 여기 왔는데 그래도 이왕 난 타게 하고 싶고 그리고 엄마 아빠 왔는데 나는 탔어 먼저 아니 그래도 싫어 나 싫어 예량이 아빠랑 안 있어 내가 예량이랑 볼래 아버님 어머님은 한번 타고 오고 우리 둘이 한번 타고 오고 하면 되잖아요 따뜻해 그냥? 그래 그럼 가서 계산했어? 제 옷을 예량이 한번 한 개 못 타 똑똑해 두 서방 똑똑해 애기띠 없다고 아빠 그게 십몇만 원인데 애기띠는 아빠 내 바지도 못 사겠으면서 무슨 애기띠를 사 많은 자리 바지도 나 눈물 흘리게 많이 애기들 나와요 근데 이거 다 폐달 걸러서 다녀오시는 거예요 자동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안 걸려라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 가족 여행 눈물 눈물 나 40분 걸린대 40분 걸린대 40분 걸린대 또 갔다 하면 40분이잖아 어 안 돼 안 돼 그 딴 거 갈까요 그냥? 여기 터널? 터널 아니 40분 타고 40분 또 기다려서 또 타고 하면 집에 가면 너무 늦어 아빠 뭐야 우리 보고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우리가 그랬으면 저는 오늘 집에도 못 가요 무서워서 난 진짜 오늘 평화 깨졌어 아빠니까 우리가 이렇게 눕고 넘어가는 거야 그렇지 엄마 말해봐 맞아 그럼 집에 갈까 그냥? 가야 돼 왜냐면 집에서 쉬는 시간하고 혜자 또 널 보고 또 앞으로 가자 응 우리 사진 한 장 찍고 가자 바다 왔는데 이거 봐서 이거 봐서 이거 커피인가? 또 사는 커피인가? 그런가 봐 좀 조용히 해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 얘기하지 마 돈 쓰고 할 일 없이 앉아 있는 거 제일 싫어해 어쨌든 난처는 지금 생산라잖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아빠 저녁이래 아니 사진 어디 아빠 또 타고 전하네? 아빠 저녁이래 아빠 있는 가 있어 예량이는 지금 여러분 마지막으로 분장할게요 여기 큰 거우드 카페팅에 있어 칸질라가 무서워 가고 싶은데 어쨌든 신태주산 수업을 위해 예량이 못 타서 샤스달 와봐 일단 타 빨리 시간 지체하지 말고 알았어 혜자 터널에 뭐 있어? 그냥 혜자 터널 누르니까 전국에 다 나오잖아 대천행인데 차를 사자 우리 빨리 차 사도 소용없어 손이 더듬적거려서 안 돼 아빠 이걸로 가봐 이거 켰어 왜 저녁이래 250 다시 터널 라이트 아 영어를 말해 영어를 말해 아빠 제일 싫어하는 영어 터널 라이트 터널 라이트 내가 안 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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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할아버지 이상해 동네 북이냐고 우리 우리 행복하자고 온 거 아니야 아니 아기 좀 한국 가면 되는데 맨날 똘럭볼럭 가기만 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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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right 사람 네가 동네 북이야 어쨌든 웃으면 뭐 좋은 거 있잖아 오 멋있다 낚조비가 멋있다는데 그럼 와 다음에 사진 하나 찍자 우리 다들 엄청 얇게 입어요 반바지 입고 물 속에 들어가나봐요 때고있지 젊습니다 진짜 들어만 봐봐 갈바이벌해가지고 나도 같이 와봐 나도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고 싶어 추워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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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버텨 오오오오 공개됩니다. 방수서 주고 싶다 들어가 있어 다음에 도장 어떻게 갈거야 어떻게 빨 거야 아빠 차는 어떻게 할거야 그게 문제지 엄마 현실 생각하면 안부도 그렇지 젊은이가 젊은이 좋지 오 앞에 겨울에? 얘네들 원래 저런 들으러 갔겠지 여기 뭐 있겠지 여러분도 여기 있을 것 같지 들어가나 들어가 진짜? 응 들어가 이게 해저터널이야 지금 지나고 있는거? 해저 시점이네 여기서부터 해저네 그래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좀 더 잘 갈 만한 이 곳으로 예를 들면 아버지의 외부가 여기에는